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정치인이 받아드는 성적표는 바로 지지도입니다. 지지율입니다. 결국 여론의 향배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정치인의 숙명입니다. 2월 13일 일요일 날 안철수보의 단일화 제안에 대해서 여론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가장 큰 요인은 여당 지지자들에 의한 역선택 우려 때문에 사실 안철수보가 제안한 여론자단 방식에 의한 단일화 자체를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왕 단일화를 해야 한다면 단판에 의해서 정격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감동이 있는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좋았을 텐데 결국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희박해지는 그런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안철수 후보에 표출하게 됩니다. 또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단일화 제안이 자신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2017년 대선에 다시 재현되는 이른바 데자뷰가 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병호TV는 2월 13일 일요일 날 9시 공병호와 함께라는 그런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8시간 동안 실시된 긴급 설문조사에서는 약 4만 4천여 명이 참여했고 그 설문조사의 문항은 안철수 후보 주장, 여론조사 단일화가 유일한 제안이다. 국민의 심당 반응, 역선택 우려 거절, 안철수 후보의 주장, 여론조사에 대한 단판이면 몰라도 무엇을 포기하라는 식은 안 된다고 반발. 여러분께서는 안철수 후보의 여론조사 단일화 제안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4만 4천여 명이 설문조사에 응했고 그 가운데 압도적인 다수인 86%가 안철수 후보의 제안이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론조사 단일화 제안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12%가 안철수 후보의 제안이 올바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86대 12인 겁니다. 잘 모르겠다는 2%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선의를 갖고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단일화 방안을 제안했을 것으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두 후보 격차가 아주 큰 상태에서 여당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역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 너무나 뻔한데 공정한 여론조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없다 이런 결론을 많은 그런 유권자들이 내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론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방식 제안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화가 잔뜩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병호 tv의 설문조사와 또 단일화 관련해서 내보낸 그런 방송에서 참가자와 방송 시청자들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른바 민심은 안철수 후보의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단일화 제안 방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로캅 352님입니다. 기자회견으로 공표한 것으로 봐서 마땅한 명분도 출구 전략도 없어서 스스로 사태 없는 한 끝까지 단일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장 불길한 그런 전망입니다. 35명이 찬성했고 단 한 분도 이와 같은 주장에 반대한 분이 안 계십니다. 가장 우려할 만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사실상 높아졌습니다. 기자회견 문을 꼬꼬비 산펴보면 이것은 최종안이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끝까지 간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기자회견 문을 아주 정밀하게 본 사람들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안보다도 단일화 제안이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마이웨이 완주를 그냥 선언한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많습니다. 다음은 영유스님입니다. 이미 지지도가 몇 배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여론조사입니다. 서울시장 후보 때는 안철수 후보 지지도가 높아서 경선을 했지만 대선은 다릅니다. 이미 지지도 차이가 몇 배 나는 것이 여론조사입니다. 후보끼리의 단판 단일화가 국민이 존경받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무려 70명이 찬성했고 단 한 분도 반대의견을 피력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논평은 단판 단일화를 통해서 명분도 확보하고 감동도 국민들에게 주고 또 다음을 기약하는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됐는데 안철수 후보의 욕심이 좀 과했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하리마루님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역선택의 유혹에 일말의 과대 망상을 가지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로 단일화해야 됩니다. 현재의 전체적인 여론조사에 누가 가장 강력한지는 뚜렷하게 나옵니다. 윤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를 놓고 여론경선을 하게 되면 역선택을 누가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17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여론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숱하게 실시된 여론조사를 평균치만 내더라도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경선 레이스를 접는 것이 올바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물론 지지다 쪽에서는 섭섭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이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17분이 찬성했지만 반대는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김수자님은 단판 단일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론조사는 역선택 때문에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30여 분 정도가 찬성했고 단 한 분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양식 있는 시민들은 대부분 역선택 문제를 착하게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김복희님입니다. 서울시장과는 전혀 다릅니다. 윤석열 지지자가 훨씬 많은 만큼 여론조사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면 역선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방향을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염치 없는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방안 제안이 너무나 염치가 없는 파렴치한 그런 제안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무려 70명이 찬성을 표하고 단 한 명도 반대가 없습니다. 서철원 시민은 지금까지 대선 여론조사 결과가 충분한 판단 근거를 주는데 새삼 무슨 여론조사를 한다고 그럽니까? 솔직한 답변이죠. 27분이 찬성하고 단 한 명도 반대가 없습니다. 저의 논평은 사람들은 역선택과 두 후보 사이에 현존하는 엄청난 지지율 격차가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여론조사를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없이 그동안 이루어진 여론조사를 참조하는 것만 하더라도 단일화의 주역이 누가 되고 조역이 누가 돼야 된다는 사실은 이미 다 공지의 사실이란 점입니다. 다음은 허순영님입니다. 그동안 대선판을 여러 번 제가 겪어봤습니다마는 이번 대통령 선거처럼 국민들께서 정권교체의 목을 메고 외치며 간절했던 대선판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대다수 국민의 염원은 정권교체의 희망을 안철수 후보는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후보의 아주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50분이 찬성하고 단 한 분도 반대가 없습니다. 자유민님은 지금까지 많은 여론조사를 참조하면 대체로 윤석열 후보는 40% 내외 안철수 후보는 10% 이하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또다시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 후보를 결정하는 제안은 검은 속셈이 아니고서는 어려운 제안입니다. 역선택의 덕을 보자는 의도가 아닌가는 그런 의혹까지 듭니다. 역선택을 배제할 최소 확실한 대안이 없는 이상 여론조사 방식을 통한 단일 후보 결정은 엄청난 화를 부를 것입니다. 21분이 찬성하고 단 한 명도 반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보다시피 시민들은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현재 대선판 특히 단일화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집단지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말 이런 제안이 있고 난 다음에 많은 국민들이 주요 언론이나 유튜브 방송에 남긴 그런 내용만 충분히 제대로 참조하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자신의 사적 욕심을 많이 내려놓을 때 사람은 매사를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공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가 또다시 역적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번 대선은 역대 그 어떤 소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진로와 관련해서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선거입니다. 이런 선거에서 힘을 합치는 것이 국민의 도리이고 또 배운 사람의 도리이고 또 지도자의 도리라고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